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마임 천재가 되고 싶은 마임 매우 백승환입니다. 붙여서 마임 천재 백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가 이곳에 왔는데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에 좀 많이 놀랐고요. 앞으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제 작품은 환경오염에 관한 바다 청소부 이야기고요.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